비솔랑, 이빨 닦을까? 비솔랑, 치카치까? 응? 빨리와 빨리 비솔랑이 이빨을 닦는데 왓! 치카치까하게 기다려 비솔랑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서 이렇게 이빨 닦을 때 자기 스스로 달려오곤 하는데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나용? 이빨 닦자 이빨 닦자 이빨 닦자 기다려 기다려 아직 기다려 앉아 옳지 기다려 이렇게 먼저 강아지한테 이렇게 치약 맛을 보여주는 거야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치약을 이렇게 맛을 줘서 간식 주는 것처럼 자 아 아이고 잘하네 자 옆에 뽀뽀니 여기 들어 올려서 아유 잘한다 아유 우리 비솔랑 잘하네 아유 우리 비솔랑 잘하네 오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한번 밑에 이빨도 아우 잘하네 아유 잘한다 안내에다 같이 보면서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잘 닦아 치약을 짜줄때도 이 안에,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쭉 짜주셔야 돼요 치약을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그래야지 골고루 닦이거든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빨 안쪽까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빨 여기 깨끗해졌나 한번 확인해보고 이빨 여기 깨끗해졌죠? 깨끗해지면 확인해 이유를 위로 우리áveis이 다 했다 마무리뽀뽀 다가있어. 아이치 수도 있어. 아이치 수도 있어요. 흐들랑 파이팅. 아이치 잘했어. 아이치.